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1월 25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구요. 두번째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미국 FDA 판매 승인 소식 속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써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큐로홀딩스 그룹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큐로컴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둘째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 상장을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12물량이 출입되는 것과 더불어서 유상증자 납입 지원 여파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11월 25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TA항공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중료의 조건부 연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의 전망이 밝아질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 탑핵으로 TA항공을 꼽아 봤는데 TA항공 관련주들 TA홀딩스나 예림당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TA항공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이나 진해역,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관련주들도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두 장관은 35분간 만남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회복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K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SK바이오팜의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같은 그룹 계열의 바이오 관련 업체인 SK바이오랜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11월 23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 SK는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개장 전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FDA에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것이 이번에 첫 번째 사례인데 이제 한편 비상장사인 SK바이오팜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내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 전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 관련주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랜드 SK키미칼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셋째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하락의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남이나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남용비비안 등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하락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서 방송 내용은 전부 전달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